4월 10일, 22대 총선이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회 권력을 놓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여야, 제각기 심판론을 외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운동권 청산과 검사독재 청산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는 제3지대까지 가세하며 심판론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임혜중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의 86세력을 구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운동권 청산을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문제삼으며 정권 심판론에 더해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현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제3당도 거대 양당 카르텔을 부수겠다며 뛰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일단 3자구도 선거전이 형성된 가운데 총선판을 흔들 요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각 당의 공천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심사는 헛오프 등 현역 의원까지 건드려야 할 시점에 접어든 만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공천 파동이 극심했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전례가 많은 만큼 쇄신 공천을 달성하면서도 당내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통된 고민입니다. 현역 이탈자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주시할 부분입니다. 제3지대가 거대 양당 정쟁에 지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는 동시에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된 중량감 있는 현역들까지 섭외한다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띄울 위성정당의 영향력도 제3지대의 존재와 맞물려 총선 성적표를 가를 변수로 분류됩니다. 야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위성정당을 띄울 예정인데 비례대표 순번 배정, 지역구 조정이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사입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에 불참하되 지역구 연대는 열어두며 절반의 홀로서기를 선택한 녹색정의당의 성패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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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주